아마 이제 여름 사역이 아까 영상을 보니까 선교팀 한 팀 빼고는 다 사역이 마무리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만큼 또 뜨겁게 여름 사역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빨리 다시 한번 선교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마음을 다해 섬기신다고 막 빨리 주일이 오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그런 가요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진가보 하고 지쳐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다양할 겁니다 저 또한 개척을 하고 2년 반을 지나가면서 다양한 내 마음의 상태를 또 점검하고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으신 다음에 어떠한지 말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되 앞에 한번 이미지를 보실까요? 여러 컵의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태는 어떠하세요? 중만하세요? 아니면 비어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 이미지를 보면 우리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어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 나약하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줄도 몰라도 하나님은 저 이미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어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여 이 자리에 많이 비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신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나셨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나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셨던 이미지처럼 채워주신 그 은혜를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기 때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내 삶에 또 내 상황에 또 내 사역에 예약기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충전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는 딱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볼륨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 보신 것처럼 내 생각의 볼륨도 세상의 소리의 볼륨도 줄여져 있어야 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충전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고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데 자꾸 이 세상의 기준도 내 마음의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들리는 것 같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미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의 볼륨도 커져 있는데 또 하나 내 생각의 볼륨의 소리도 커져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역부족이야 나는 열등감이 많아 누구도 말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소리도 볼륨이 높아져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볼륨도 커져 있습니다 야 니가 지금 성교할 때니 니가 지금 주일학교를 섬길 때니 청년의 때에 이 성령 금요 기도에 앉아 있을 때니 열심히 공부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세상의 소리도 그 볼륨도 너무나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 내 생각의 볼륨 세상의 소리의 볼륨이 다 같이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 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많네요 알렐루야 역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충전하여 주시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이 저녁에는 내 속에 있는 소리가 어떠하든 그 소리를 잠깐 줄이고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 그 소리도 잠깐 줄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볼륨에만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회계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만만치 않죠? 아마 사회계 현장이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아직은 사역하면 행복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감당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청소년을 사역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할렐루야 지금 이제 아줌마가 됐어요 아저씨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한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제자 아이들이 청소년 길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는 다 작년이 돼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다 지켜볼 수 있었던 축복을 누린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진리 중에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예요 아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자 저 이미지 보이십니까 다 때가 있다 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죄를 벗을 날이 있다 근데 저 때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역이 꽤 힘들어집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돼요 제일 서운할 때가 중등부 때 그렇게 사고치고 막 선생님들 괴롭혔던 아이가 희한해요 고등부만 올라가면 막 손을 두고 찬양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막 중등부는 고생만 하고 열매는 고등부에서 가서 맺히고 그럴 때마다 중등부 선생님들이 슬슬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난 고등부로 갈 테야 이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밉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아이가 제 번호를 도용하고 제 주민등록증 번호를 도용해서 제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습니다 312만원어치 할렐루야 아멘하지 마세요 이거 갚는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기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한순간에 손바닥을 뒤집혀서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사역하기 싫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때 아이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은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럼 나는 뭘까?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그럼 나는 누굴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때가 있음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에 대한 확신 지금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사랑을 베풀어주는 수고에 대한 헌신 마지막 세 번째 그만해 하지 마 야, 그 네 주민등록 도용해갖고 그렇게 도박하는데 그 아이를 이제는 끊어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신 확신 그리고 헌신 이 소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더라 그래 저는 로닝컨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정말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능한 것을 하실 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을 하실 때 내가 가능한 것은 그 확신 그리고 헌신 그리고 소신 붙들고 그렇게 그 자리를 찍혀내는 것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자리에 그런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붙들려고 하는데요 골롯에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재충전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재충전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재충전되어야 된다 너무나 뻔한 말인 것 같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아멘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온은 샬롬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에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런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어원적으로 살피면 이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 그냥 막 상처에 뭉들어져 있고 막 삐져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막 이러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 속마음을 말해요 당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당신만이 알고 있는 속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근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라는 뜻은 지배받게 하라 정리한다면 내 속마음이 내 속마음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내 속마음이 그리스도의 지배받게 하라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자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학기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속마음을 지금 무엇과 연합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속마음을 지금 무엇에 지배받고 계십니까 내 판단입니까 내 주장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상처입니까 그것과 연합되어 내 속마음이 더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말레이시아로 태국으로 제주도로 여러 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 다닐 순 없지만 제주도에 잠깐 들러서 선교하는 현장에 갔는데 딱 제 눈에 보이게 하셨던 것 중 한 가지가 선교팀 끼리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제가 도착하자마자 싸우는 티를 안 내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제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속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괜찮다 아 목사님 저는 상처 안 받았다 괜찮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요 속마음이 어떠세요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가 쩜쩜쩜 얼마나 이해가 돼요 성향도 달라요 살아오는 환경도 달라요 아니 서로 사역을 맡겼으면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막 자기 주장이 앞서 있으니 제가 두 번째 했던 질문이 뭐냐면 집사님 지금 그 속마음을 무엇과 연합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려지신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쉽도록 사지선다로 말씀드릴게요 1번 상처 2번 집사님의 주장 3번 집사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1번부터 4번이 다 제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펄쑥 주저앉아서 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랬던 것은 딱 2, 3분 우셨습니다 오래 운 것도 아닙니다 2, 3분 딱 우시고 난 다음에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목회자가 터치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 본인의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목사님 이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의 속마음이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가 올라오고 전에 발견했던 장면은 이분이 그분을 안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근데 열심히 물어 너무 집사님을 미안하게 한 것 같아 와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겨워요 여러분 사역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진짜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역은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진짜 내 속마음이 지금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정말 내 속마음을 고린도서 10장 오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번역 성전을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10편 5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속마음을 나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소서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아려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 빈이라는 단어는 삼중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요 이 알아주시는 것 헤아려주신다라는 건 내 마음을 누구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심하게 그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 안식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 친구들이 제가 만났던 그때는 몇 년도인지 기억에는 나지 않지만 둘 다 중3입니다 한 친구는 둘 다 경찰서에서 만나는 친구인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명예경찰 채상을 받아서 일주일에 두 번 분당 경찰서에서 실제로 업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수갑이 있었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이들이 잡혀오면 그 아이들이 조서를 써야 되니까 제가 설렁탕 사주며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두 아이가 둘 다 경찰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인데 한 명은 가해자고 상황은 달라요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가해자 이 녀석은 조직에 거의 들어갔다가 나온 애예요 일명 깍두기라고 말하잖아요 키가 막 180인데 얼굴, 손, 발목까지 빼고 전신이 문신인 아이예요 근데 전신 문신한 아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어디 가서 멋지게 하고 오는데 제가 봤거든요 용이 아니라 지렁이더라고요 어설프게 문신하고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살았는지 얘의 죄명이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였어요, 살인미수 얘가 자칫한 못하면 살인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만나보는데 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같이 있으면 있어 보이는데 혼자 있으면 애예요 문신한 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녀석이 제가 경찰 신분이다 보니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얘가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내내 못 씻었대요 허락 먹고 얘를 데리고 목욕탕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알았죠? 전신이 문신이라는 것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얘는 이제 옷을 다 벗으니까 문신이에요 저는 벗어봤자 흰살이에요 저는 키가 뭐 160, 온가 600개 안 돼요 얘는 막 182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딱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에 계신 손님들이 슬슬 도망가요 뭐 무섭지 않아요 얘가 그 다음에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다고 늦게 들어갔어요 얘가 온탕에 앉으니까 온탕에 앉아계신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얘가 딱 앉아있잖아요 거기 명당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얘가 무엇이냐면 제가 터벅터벅 온탕으로 걸어가니까 온탕에서 자리에 딱 기립을 해요 딱 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온탕에 발을 뒤지자마자 얘가 오셨습니까? 형님?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경험해봐야 합니다 딱 들리자마자 오셨습니까? 형님!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용어가 이 새끼가 안 한 걸 다 낭이 다행이죠 이 녀석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손을 내밀면서 형님 앉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제가 딱 거기 앉자마자 이 동치가 큰 녀석이 딱 안고 그 다음에 막 저한테 애교를 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역시 오야봉은 대빵은 키가 작아 이런 말 하시고요 손님들이 역시 대빵은 문신이 없어 티가 안 남아 이러시고요 아 그렇다고 이제 이 녀석하고 친해진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술은혜를 데리고 갔더니 은혜를 받긴다 하나 막 위화감 조성하고 다른 애 돈 뺏질 않나 그 돈을만 메꿔주고 다니고 와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 6개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와 죄송합니다만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도 그 다음날 맨날 술 먹고 들어온 얘 때문에 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전날 소주를 막 4병 5병 까는 그 녀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소주병을 나란히 세워놔요 치우기 편하도록 캬 또 그게 또 마음이 열려요 그래 넌 예의가 있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정말 의리는 없어요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그런데 의리는 있거든요 그랬던 녀석하고 지내고 또 한 명은 친구는 피해자예요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예요 너무 제가 봐도 얘는 빼짝 말랐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는 진짜 남을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너무 정말 신기한 게 얘랑 얘랑 안 어울리잖아요 둘이 침해졌어요 그리고 이 빼짝 마른 친구 뒤에 맨날 등치 큰 놈이 따라다녀요 넌 내가 책임진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얘네랑 고등부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이 됐습니다 그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족복 같은 놈 은사 은사가 있는데 사기치는 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얘는 맨날 피해 보는 게 또 은사예요 손해 보는 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너무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 친구는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 핸드폰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그 직원으로 한번 좀 써달라 그랬는데 사기치는 그 입술이 핸드폰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들어가니 모든 고객이 들어와서 핸드폰을 다 하나씩 사갖고 나가더라고요 은사였던 거예요 이야 은사인 거예요 내가 너의 사기가 하나님을 만나니 경영의 은사 영업의 은사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분당에 가장 큰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됐어요 물론 대학을 안 갔습니다 돌대가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사대로 너무 깨끗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이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진인데 얘는 남 성기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그러고 시간 지나가고 2년 전에 목산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산수 받는 날 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거기에 얘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목사됐다고 지가 제일 많이 울어요 얘한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고 형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도 맨 합자리에 앉아있고 인치가 이만한 놈이 자기 친구가 목산수 받는다고 막 제일 많이 울고 있는 거예요 좀 그때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진 목사가 얘긴 자기 이름 오픈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모든 등록금을 얘가 되어줬어요 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얘가 다 등록금 되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등치 큰 놈한테 이야 하고 막 앉는 게 아니라 막 안기는 거잖아요 등치가 크니까 막 매달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말 목사님이 주셨던 이야기 기억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등치 큰 놈이 뭐니? 목사님이 상처랑 내 속마음하고 짝을 이루지 말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열등감 상처 그 다음 부모 없이 태어난 서러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것과 짝을 이루지 말고 정말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짝을 이뤄라 너의 생각에 마음의 파트너를 예수님 삼아라 얘가 그걸 붙들고 살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걸 붙들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갑자기 저희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가지고 이 핸드폰 사장님이 저와의 양복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양복 맞추는 데가 있더라고요 끌고 가더니만 얼마나 웃기는지 다리를 지가 쫙 펴고 에이 목사님 두 벌 하세요 막 이러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한테 넌 네 벌 해야 돼 막 이러고요 그날 안 받으려고 그랬지만 이 친구 해주는 양복은 실은 좋긴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내 속마음을 진짜 누구도 모르는 속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면 안식이 있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정말 그런 조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세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설교 길어집니다 빨리 한 두세 명 빨리 주무십시오 짧게 짧게 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악기를 준비하며 또 무엇으로 마음이 재충전되어야 되느냐 이제 골리 골로세서 5장 15절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부분 말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라면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라면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는 그 연합을 예수님과 연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혼자만의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같이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경쟁도 아니고 정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땜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같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누군가가 집사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제가 참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한 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치 우리의 태도가 우리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마태 같은지 아니면 바리세인 같은지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을 아시잖아요 세리 매국노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을 등쳐먹고 그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금액을 잘못된 돈을 폭식하며 얼마나 착복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던 대상이 세리였잖아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를 제자 삼으십니다 파격적으로 행동하시죠 이 행동 때문에 이 문제 삼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보고 모장 31절 32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악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 쟤 지금 아프다 두 가지로 말해요 이 아프다라고 표현과 죄인이라는 표현과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처만은 나 이 죄와 상처는 막 짝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러 왔다 마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정말로 탕감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그 은혜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학교, 교도소를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냥 정말 나쁜 놈이죠 욕 나올 뻔했습니다 아내가 6개월 동안 씨름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용서했어요 다 들통났고 다 알려줬는데 그때 남편이 무릎 꿇고 아내 앞에 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했다고?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줬다고?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 감사와 기쁨을 경험했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를 전하고 싶고 기쁨을 전하고 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가 흐르게 되는 여러분 마태가 예수 글쓰의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다음에 했던 행동이 누가 보금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레이가 먼저 마태가 먼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잔치는 언제 벌입니까?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수용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깊어서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 구절 세리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들과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와서 나와 같이 상처 많은 사람들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며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있는 마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지나가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고 있는 현장에 그들은 정제를 먼저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안하지만 이런 감사와 기쁨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골로세서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바뀌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제의 옷을 입습니다 아우 저 집사 때문에 아우 저 형제 때문에 아우 저 교육자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찌르기 위해 율법의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 즉 나로 말미야마 누군가에게 안식을 누르게 하는 평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난 특징 분쟁의 옷을 입습니다 이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아요 나는 지금 사랑의 옷 말씀의 옷 평강의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정제의 옷 율법의 옷 분쟁의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뺏어가고 있지는 않나 즉 마태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바리세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나 부서에 가면 죄송하지만 저는 주 1학교만 17년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딱 어디 초청을 받아가서 아 목사님 우리 부서를 좀 분석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코디를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는 살피는 것은 선생님과 교육자들과의 대화예요 딱 대화에 느껴지는 것은 탓 원망 또는 정제 또는 분쟁이냐 반대로 아휴 목사님 아휴 선생님 아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죠 아휴 장례 치르자마자 오셔가지고 아 좀 쉬시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게 격려이냐 그것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그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조금 분위기가 싸하다 그러면 제가 그 전도사님과 또 그 목사님과 그 부장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저도 뭐 17년 했다라는 건 경험일 뿐이고 그냥 우리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거의 4시간 5시간 부응회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국률 타인에 대한 동감 연민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그 친절이라는 기술이 국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비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 닮은 태도 겸손 저는 참 겸손하지 않는 분들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은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이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주장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겸손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을 닮은 태도 온유 타인에게 우리가 다가설 때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부드러운 산물 이것은 반드시 무례함과 교만을 포기해야만 되더라고요 인내 타인의 반응에 대처하는 정말로 겸허한 이 선물 이것은 분노와 화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끝을 감사로 매듭 지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뜨거운 여름에 힘겹지만 정말로 주일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 현장에서 또 선교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쉬고 싶을 텐데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휴가 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안식을 선물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에 되새기듯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좋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토록 너무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